자 일단은 방송영상 찍겠습니다 북미거 27일 아닌가요? 저 사람을 어떻게 구했지? 아 풀스포 거를 어디서 구했... 외국 구매대행으로 했나보네 아 짜증나네 근데 사람이 20명밖에 없어 풀스포는 벌써 나왔구나 아 양아치들이네 미나님 반갑습니다 참 이해가 안가 아니 뭐 출시도 안했는데 나 벌써 방송을 해버리냐 저 인간들 참 어떻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엘리를 찾았고 엘리 찾았고 비영심이네 H님 반갑습니다 어이거 없어 봤어요 진짜 하고 있는거 맞네 근데 영문판이네 풀스는 멀티랭귀지가 아닌가봐 아 양심없다 똑같이 시작해야지 아 저거 내가 봤을때 저거 던져먹을 수도 있네 출시가 어떤 루트로 구했지 저거 어 좀 빈정상하네 아니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게 아닐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어디서 구해온걸수도 있으니까 신고하려면 조심해요 아닐수도 있어요 정품 정식으로 자기가 샀으면은 말 못해요 자 이거 와 이거 저기 이거 무슨게임이냐면 FPS게임이예요 아 죽이뻔했대 바이오쇼크라고 해가지고 FPS게임인데 잠깐만 여기 뭐 템이 많은거 같은데 거의 이것도 엔딩을 다 와가고있어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누가노 쓰고있지 FPS게임 서든어택구 퍼스트 슈가게임이죠 아 얘 뭐 우아 무시 으아 속을 야 계속 나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가 엘드리면 계속 나와요 와 나 세졌구나 저 많이 세졌네 아 죽어버렸네 애들이 센 놈들이나 이거 스토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따가 제가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목적이 뭔지를 지금 이제 전투중이니까 제가 이제 일반 그냥 총질 게임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해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길데요 원래 길어서 아싸 돈 돈을 내노 문 안에 깰 수 있을걸 이거 사냐 아이씨 그 풀스파은 풀스파은 한글이 저기 멀티랭귀지가 아닌가 보다 PC는 언어가 다 되는걸로 알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은 독립한 하고 이게 따로 있나봐요 그런건가 내가 잘 모르겠네 그거를 근데 보니까 영문 버전을 하고 있더라고 왓츠록스를 내가 어 뭐지 어 뭐 GTA하고 다르네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뭐 GTA하고 다르지 같겠냐 자막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왜 영어로 HUD는 영어야? 하면은? 화면 영어던데? 자막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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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은 풀스파 한명은 어 난 니가 무서워 머리도 크고 얼굴은 이쁜데 몸에 비해서 어 뭐야 얼굴 크다고 그러니깐 싫어하네 아가씨가 밤밤 경민은 이미 출시가 됐다 풀스파은 근데 풀스파이 원래 더 늦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풀스파이 원래 더 늦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가워요 어이 뭐지 이거 궁중공격을 막아내기 아 아 아하 이거 어떡해 아 사람이 공격하는 거구나 땜병 뜯어 뜯어 들어와! 죽어라! 히히 이런식으로 한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 어이! 누구야 이네 히히히야 손이 뚫려있어요 네 제조편님 반갑습니다 손이 왜 뚫려있냐면 그 스킬을 쓸 때 손에 뭐 표시가 나요 히히히 왓츠 독스 지금 딱 두 명 정도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독립한 출시? 이미 뭐가 하나 출시가 됐구만 그것도만 방송을 방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저의 입장에선 좀 민감하네요 내가 알기론 부미판이 그렇게 일찍 나왔을리가 우리 게임회사에 일하는 사람인가? 소매전 뭐 사장 아들인가? 흐흐흫 말이 안되잖아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 아휴 하긴 나같아도 먼저 시작했겠다 복사는 아닐거에요 아마 복사는 아닐거니까 복사는 아닐거니까 하아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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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니까 아흑 심梅 참 어 나 왜 죽었지? 넌 얼굴 안고쳤구나 어 나 왜 죽었냐 너 뭐야 이럴때는 스킬을 써줘야해 전기감작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자 패스버전은 이미 출시가 됐다 아 그럴수가있냐 이거 어 나 죽게 와 이거 힘들다 피가 없어 피가 피를 안줘 와 패스버전은 비싼 돈 주고 산거네 PC판은 아 나 오늘 왜이렇게 많이 죽냐 잠깐만 어 네번째 죽었지 어이 자신들이 여자아이가 그걸 안주네 피를 안주네 체력을 이때는 무적 아 됐다 이제 저 여기 누가 있는데 넘어가볼까 에잇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넘어가야되요 됐다 됐다 아 해결했다 아 죽을뻔했다 무한으로 살아나는건 맞는데 죽을뻔했어요 하마터면 히 히 호어 inen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어 knife 홑 산탄총은 뭐 그렇게 종이 아니니까 아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네 이 얼굴도 바뀐거라고 그러던데 스카이라인이 뭐냐면요 여기 선로있죠 이 쇳덩어리 공중 그 철도 그게 바로 스카이라인 하늘라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가 있네 에이 너 누구야 어어 잠시만 잠깐만 요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아 요거를 켜 됐어 키고 바깥 바꿔줘 죽어라 우리 아가씨는 안죽어 조심해야되요 조심해야되요 빼꼼샷 으윽 끝 뭐든지 빼꼼샷이 쩔어 저긴 아니겠고 저긴 아니겠고 큰일이다 피를 안준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피를 하나도 안주고 혹시 여기 뭐가 있는지 가보고 혹시 여기 뭐가 있는지 가보고 으윽 으윽 부커 캡 으윽 죽을뻔했다 빨리 가서 체력이라도 좀 먹고 와야되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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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점 부를숨을께요 허스트롱 이건 이제 덜 상할게 없고 무기한 어차피 두개밖에 안들고 다니니까 재밌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도전한 한 년 너 누구야 으윽 으윽 나 피도 없는데 으윽 어 돈떨어져있지 않아 우와아 이거 대박인데 체력을 겁나게 안좋아요 으윽 으윽 아, 탈! 예, 남친님 반갑습니다. 예, 거의 다 온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 아휴 아, 이 자판기는 그걸 안 주네 식사야겠는데, 나 이리로 있잖아. 뭘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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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우와, 이건 진짜 나쁜데 야, 주인공이 변신할 때는 원래 기다려주는 거야 키를 먹고 있을 때 이거 해봐, 진짜 소용없겠죠? 어, 이건 뭐지?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돌격 형상, 돌격 지원 나서만 돌격 형상 아... 크게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돌격 형상 폭발 데미지가 추가됩니다. 됐다.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길이 있어야 돼 지금 위험해 위험해 지금 되냐? 1180 1180 1180 자식아 저기 인호는 한 점 안 맞아요 인호는 안 맞아 가까이 가야돼 안져 재미있는거 써볼까? 훠옹 iques 아아이게 유리구나 와 트랩 먹었다 유리에요 유리 오케이 지금 저기서 물 막 쏴리고 있어 마지막 서브는 아 그래요? 앞으로? 여기서부터? 아 그렇구나 30분 안에 끝난다 여기서 끝나면 데드 스페이스 해야지 탬을 좀 챙기러 갈게요 탬을 챙겨야 하는데 어 됐어 30분 이거 뭐 길 도와주신 분이 오늘은 이제 아직 못 오셨네 난 스토리가 한 70%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100%는 모르겠고 워낙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 길 도와주신 분이 오늘은 이제 아직 못 오셨네 이거 컴스타기잖아 뭐야 아니 왜 컴스타기 여러 명이 있냐 아 예 고맙습니다 론치 론치 시작하다 돌입하다 이거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애플님 반갑습니다 애플님 반갑습니다 매트릭스 트랙에 올라가라네 스칼라인을 따라 다음 갑판으로 갈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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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적들이 많아 적들이 많아요 싸우고 가야지 에이~~ 빌려와~~ 죽어라 뭔식으로 자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파크라이 파크라이 색감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위로키트가 있네요 이건 잘 맞출 수 있네요 오케이 요건 또 눌러져야 되는구나 아니 이 인형들은 다 뭐지 타크라이 이 인형들은 되게 넓죠 그 누가 날 쏘는거 같은데 아니지 아 뭐야 왜 날 쏘지 아 여깄구나 아 여깄구나 아 여깄구나 이게 센놈이죠 아 이게 아닌데 펜 먹으려고 하다보니까 에이 이제 힘들어졌다 힘들어졌어 힘들어졌어 두려워 오케이 컨트롤 잘해야되지 오케이 아아 데드스페이스 느낌도 좀 있죠 데드스페이스 이제 스테이 뭐야 스테이시스 아 이놈들이 못가게 만드는구나 계속 남기는가 아니면 다 죽여야 돼 왠지 다 총알 남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이 얜 또 뭐야 일일이 다 상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이 로봇은 아니에요 사람인데 어 사람인데 자 가자 아 이거 네 다 인간이에요 괴물은 없어요 요걸 타고 가야되죠 에이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지 잠깐만 여기서 내리고 여기 내린 이유가 있어요 아니다 그냥 가자 스카이라인은 기습 필요 없고 스카이라인은 기습 필요 없고 요거 따라서 가면 된다고 그러네 비거요? 아니요 저 많이 연습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한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어느 분이 가르쳐줘가지고 저거 비거 뭐 끌어오기랑 저거 전격인가 저거 같이 쓰면 좋대요 이 게임 만든 회사가 이 게임 만든 회사가 잠깐만 내려보자 아아니야 가자 내가 지금 이거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 에이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 에이 길 어디야 길이 이게 지금 스카이 이 가이드 라인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아까 거기서 내렸어야 되는 건데 자 좀 더 가보면 내리는 곳이 있죠 쪼금 난해에요 데드스페이스는 길을 헤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길이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내리냐 어 야 내리는 곳이 있을텐데 저기인가보다 여기 여기 에이 아니아니야 여기여기여기 야 아 뒤로 돌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어디냐면 여기야 어 여기 아 그렇지 죄송해요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치 엔터 엔지니어 가판 가판 하나를 뭐 처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한 10초만 이거 영상을 단파루스로 찍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